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해서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A토지와 B토지 두 개를 샀거든요. 그런데 A토지의 계약이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니까 B토지까지 싹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효인 A토지가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말은 A가 없으면 B라도 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A만 무효고 B토지는 뭐죠? 유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됨.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1번 전부 무효가 원칙입니다. 2번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나번에 가지고 일부 무효의 요건에서 1.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란 말은 A와 B가 한꺼번에 계약을 했지만 두 가지를 먼저 나눌 수 있다. 분할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상적 당사자의 의사라는 말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효과. 전체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가 무효가 되는 예외도 있다. 정도죠.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 가지고 나와 있는 이 판례는 뒤에서 좀 읽어볼 겁니다. 읽어볼 건데 왜 그런지는 한번 좀 이따 보고 그다음에 4번 확정적 무효와 뭐가 나오죠? 유동적 무효가 나오죠.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를 우리가 뭐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했어요. 방금 아는 우리가 전시연에는 무권대리행위는 뭐죠?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만 본인이 취인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요. 그다음에 조금 이따 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정지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정치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시기부 법률행위도 뭐죠?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시기, 기한이 도래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서 정리할 것은 뭐냐면 이거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지면 무효가 되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토지를 거래하면서 허가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금액도 결정이 안 됐는데 미리 허가부터 받는다? 이건 논리보순인 거죠. 그러면 아무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하더라도 일단 매매 계약할 때는 허가가 없었으니까 뭐예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적 취급해가지고 내용이 나오고 뭐죠? 판례가 나와요. 일단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판례를 좀 보긴 봐야 되는데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뭐죠? 판례는 뭐죠? 연습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오늘은 판례를 볼 건데 일단 정리해 보면 원칙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받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르지만 일단은 뭐죠? 무효인 거죠. 따라서 모든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닌 거죠?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물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엇도 청구할 수 없습니까?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유동적 무효는 일단은 뭐죠? 무효니까요. 그럼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이 뭐냐? 우리 판례는 일종의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몇 가지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하지만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고요. 계약금 계약은 유물계약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과 매매계약이 성질이 다르다는 말은 두 가지의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인 것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뭐요? 유효라는 얘기고요. 유효하다는 말은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거죠. 해약금을 유효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으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도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지급하기 전까지는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준 중도금은 유효하니까 부당인득으로서 반환 충고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뭐는 존재하냐면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 의무가 있다는 말은 토지 거래 허가 받으러 가자 그러면 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거부하면 강제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이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존재해요. 이때는 취소하는 거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해요. 별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로 기타죠. 기타 첫째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정해제가 되면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갈에서 거래하는 경우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아서 토지거래가 무효인 상태라면 일부가 무효하면 뭐가 원칙이죠? 전부가 무효니까 뭐까지 쌍 무효인 거죠? 건물거래까지 쌍 무효인 것이고요.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만약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이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확정적 무효죠.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가 되는 용어도 있는데 두 가지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불호가 처분이 있으며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두 번째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이 거부하고 있다면 아직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유동적 무효지만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허가받을 가능성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입니다. 여기까지죠. 최근에는 잘 안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출세는 대단히 높은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고요. 이 가지고 판례를 볼 겁니다. 161페이지 오시면 핵심 판례가 나와 있어요. 자 가범 판례는 개념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일단 뭐였다가요? 뭐였다가 뭘 받으면요? 허가를 받으면 뭐죠? 유효가 되니까 뭐가 되죠? 유동적 무효다는 내용이고 나범 판례는 유동적 무효도 뭐죠? 원칙적으로 뭐라는 얘기죠? 무효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닙니까? 채무불 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 이행을 위로 계약을 뭐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와 있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또 판례가 어떻게 해요? 대빵 많이 나오죠. 핵심 판례 해가지고 첫 번째 판례는 이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시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뭐할 수 없습니까?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첫 번째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이거죠. 계약금 계약이 뭐죠? 유효하니까 해약금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따라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한하고 계약을 뭐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심 판례 두 번째 박스인데 첫 번째 판례 라번 인데 이거죠. 협력 의무는 뭐하죠? 존재한다. 따라서 일방이 그것을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있다면 뭐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가 있다. 라번 판례 끝에 보시면 협력 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겠습니까? 이거겠죠.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례는 이거입니다. 협력 의무 일방이 거부하고 있다면 손해배상은 뭐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대법원에서 2013년도 판례가 나와 있는데 드럽게 뭐죠? 복잡한 상태 되어 있는데 아 이거네요. 그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죠?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와있죠. 결국 원칙이네요. 요동적 무효도 원칙 어떻게 무효니까 일단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기타 해가지고 밑에 나오는 판례는 요거죠.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유효로 뒤바뀌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마지막 판례인데 요거거든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거래한 경우에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토지 거래가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해서 건물 거래도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요. 이 판례는 좀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꾸로 이해될 수가 있어요. 핵심 판례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짓 보다 국토 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이 거래 가능 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하치되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당국에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이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까지죠. 그러면 건물만 이전 등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죠. 읽어봐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 여잖아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건물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한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 받을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 원칙이 원칙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판례 진짜 싫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판실 하게 되면 판결문을 바꿔도 내가 이겼다는 얘기야. 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는 것은 판사들의 아주 악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건물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니까 건물만 이전 등기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 거죠. 계속 볼게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 그 매매 계약의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에 함께 이전 등기를 명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나와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가 무효하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전 무효로 전환 두 가지만 잊지 말자고 말씀드렸고요. 밑에 대페이지를 풀어볼게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 1번 허가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 받기 전에는 매매 계약이 유동전 무효 상태이다. 맞죠? 개념이네요. 2번 유동전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죠. 협력 의무를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불속 채무로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3번 유동전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5죠. 왜요? 계약금 계약은 무효 가 아니라 뭐죠? 유료 아닙니까? 4번 허가 구역 지정이 계약 체계로 해제되면 당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죠? 따라서 더 이상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이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무효이 뭐가 나오죠? 전환이 나옵니다. 일단 의의는 이렇습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 타 법률 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무효인 전환 이라고 합니다. 의의 나와 있죠? 전환의 요건에서 1번 법률 일자는 뭐죠? 무효고 2번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넘게 3번 당사자의 가상적 의사에서 무인지를 아였으면 다른 법률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되고요. 4번 단독행위에 대해서 우리팔리는 전환을 인정합니다. 일단 간단 넘어왔고 전환의 모습이 나오죠. 여기서부터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일단 원칙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그것이 요식 행위든 불요식 행위든 이것이 다른 법률 행위로 전환이 되면 뭐로 바뀌는 것이 원칙 이냐면 불요식 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효인 법률 행위가 특별한 형식이나 방식을 요구하는 요식 행위든 아무런 형식도 방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 행위든 뭐로 바뀝니까? 불요식 행위로 바뀝니다. 이게 원칙. 그래서 교제 1. 1. 불요식 행위대 전환 이게 뭐죠?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경우인데 무효인 불요식 행위가 유효한 유식 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냐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어음을 작성하는 것은 대표적인 뭐죠? 요식 행위죠. 왜냐하면 어음은 아무 용지에다 작성하면 안 되고 특별한 어음 용지에다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A4 용지에다가 어음해가지고 작성을 했더라도 이 A4 용지에 쓴 어음은 어음으로서는 뭐죠? 무용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아니다. 채권증서 차용증으로서는 뭐죠? 유효하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A4 용지에 작성한 어음은 무효지만 나중에 그 인간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입증자료로서는 뭐죠? 충분한 거잖아요. 따라서 뭐로서는 유효한 거죠? 차용증으로서는 뭐죠? 유효한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거꾸로는 안 된다.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일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효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무효면 뭐로 바뀝니까? 불요식행위로 바뀝니다. 다만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뭐하지 않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꼭 겪게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종의 예외적인 건데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예배를 인증하였고요. 교재 하단에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인의 자를요.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다만 요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죠. 양쪽 다 뭐죠? 요식행위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양기간에서 애를 데려왔어요. 그럼 얘는 뭐죠? 타인의 자죠. 그런데 우리가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는 일반적으로 뭐로 입적시킵니까? 친자로 입적시키는 경우가 많죠. 무효입니다. 왜요? 그 아이는 뭐가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니니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냐 양자다. 왜냐하면 무효지만 뭐로 바뀔 수는 있어요? 양자로 전환될 수는 있으니까요. 둘 다 뭐죠? 요식행위입니다. 항상 제가 대전에 오면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 이런 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거 많습니다. 갑과 을이 부부예요. 이거 시험하고 상관없습니다.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재밌어 할 텐데. 갑과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서 입양기간에 A를 데려왔어요. A를 그런데 A를 데려오고 나서 공교롭게도 또 갑을 사이에 뭐죠? B, C 하는 아이가 이렇게 출생을 하게 됐어요. 이런 게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애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애 데려왔더니 뭐죠? 애가 생기는 거. 그럼 이 A는 완전히 뭐죠? 낙동과 오리알 되는 거죠. 세월이 울려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갑과 을이 뭐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갑과 을의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A와 B씨 간에 재산 분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B씨가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형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A는 타인의 잔대 뭐죠? 가족관계 등록부에 뭐죠? 친자로 입적되어 있으니까 뭐죠? 무효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 사람은 B씨의 주장대로 뭐는 아니에요? 친자는 아니지만 뭐이긴 해요? 양자이긴 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양이 좀 잘 안 되죠. 요새 보니까 입양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자기 자식을 피해를 주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계도 뭐가 인정이 돼요? 상속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아이를 입양 많이 하죠. 이유는 뭐냐면 양자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미국으로 입양 가서 고등학교로 졸업하는 순간 부양의 의무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뭐죠? 헤매다가 갈 곳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헤매고 살고 있는 분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양자에게 무엇을요?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미국의 법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튼 가슴 아프죠? 이런 건 또 어떨까요?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양기간에 가서 애이를 데려왔어요. 애이를 양자인 거죠. 그러고 나서 갑과 을이 뭐랬냐면 이혼을 했어요. 이런 경우도 여기서 굉장히 많아요. 애 데려왔는데 뭐죠? 이혼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갑은 이제 어떻게 해요? 술만 처먹고 을은 뭐죠? 기회를 봐서 꽃미난과 뭐하게 돼요? 재혼하게 되고 이 애이는 뭐죠?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이제 방황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이 재혼을 해가지고 을과 병간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B, C가 이해되시죠? 그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갑도 돌아가시고 병도 돌아가시고 드디어 뭐죠? 을이 돌아가시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B, C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장난시장에서 모시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와서 막 울어요. 그래서 B, C가 놀래가지고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더니 네 형이야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실제로 이런 사건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이라는 말은 뭐예요? A에게도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상속권이 있다는 얘기죠. A에게 상속권 인정돼요? 안 돼요?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부모가 이혼한다 그래서 양모자 양친자 관계가 해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갑과 을이 이혼했더라도 아직도 을은 뭐예요? 양모인 거예요. 그래서 을은 뭐죠? A는 뭐죠? 아직도 양자고 A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B, C 입장에서 환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굳이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안 하니까 갑자기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상속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소송도 벌어지고 이런 것도 많고요. 또 최근에 이런 것도 많아요. 재미로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재밌죠. 원래 친족상 서법이 재밌어요. 갑에게 뭐죠? A, B, C 자식이 있는 할아버지 노인이시고 을에게 뭐죠? D, E, F 자식이 있는 뭐죠? 할머니인데 요 갑과 을이 노인대학 다니다가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둘 다 혼자 사니까 뭐죠? 갑과 우리 혼인하겠다라고 그러면 자식들이 반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면 갑과 우리 만약에 재혼을 혼인을 하시게 되면 을을 A, B 십장에는 새어머니 라고 그러죠. 친족이에요? 아니에요? 친족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어머니 새아버지는 친족이 아니에요. 현행법상 그러니까 아버지의 배우자인 것이지 친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이 A, B, C와 을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돼요. 을은 배우자니까. 그러고 나서 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을의 재산이 D, E, F 에게 상속이 되고요. 이쪽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웃음 아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새어머니는 뭐가 아니에요? 친족이 아닙니다. 새아버지도 뭐가 아니에요? 친족이 아니에요. 새아버지 재산이 상속되지도 않고요. 새어머니 재산이 뭐죠? 상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갑의 재산이 을한테 갔다가 이게 뭐하잖아요? 돌아오질 않고 D, E, F 한테 가버리기 때문에 A, B, C 들이 뭐죠?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돼요. 거기다 갑자기 아버지가 뭐죠? 아안이 다 되셨고 얼마 안 남으셨고 그죠? 새어머니 데려오신 분은 보니까 60대 쌩쌩하시더라 이렇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 아버지 뭐죠? 재산 빼돌리고 오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어머니한테 간 재산이 돌아오질 않을까 자시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새어머니까지 간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갔다가 이것이 영혼이 뭐죠?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요새 가출을 많이 하세요. 자식들이 뭐죠? 결혼을 반대한다고 그래서 가출하시고 그리고 자식들이 뭐죠? 같이 사시는 건 좋은데 절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땡깡 부리고 제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배우 백 뭔데? 싸움의 정석에 나왔던 배우 있죠? 백 백윤식이죠? 백윤식이 그 뭐죠? 딸 같은 여자하고 사귀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랬는데 이 백윤식의 자식들이 뭐죠? 반다고 그래가지고 이 여자 측에서 이 뭐 백윤식 자식들한테 뭐 얻어맞았다 고소고발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보니까 백윤식 아들보다 이 여자가 더 어렸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순세 보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들어오면 뭐죠? 꽃뱀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뭐죠? 그쪽으로 재산이 넘어가고 그 재산은 뭐죠?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자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써는요? 양자로써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인 외우 출생자죠. 혼인 외우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써는 유효하냐면 인지로써는 유효합니다. 인지라는 말이 뭐죠? 내 자식임을 인정하는 행위를 인지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요. 그러면 모자관계는 바로 발생해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부자 부녀관계는 발생하지 않아요. 부자 부녀관계가 발생하려면 아버지가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인지를 해야 돼요. 내 자식임을 뭐죠? 인정한다고 인지를 해야 비로소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발생해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 자식임을 인정하게 되냐면 출생신고할 때 같이 해요. 자기도 모르게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죠? 배우자가 난 자식이 꼭 자기 자식이란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죠. 자기 와이프가 난 자식이 꼭 남편의 자식이란 보장은 없기 때문에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발생하려면 남자는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뭘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재미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원앙세가 있잖아요. 원앙세가 뭐죠? 요새는 많이 얘기가 나오던데 금술에 상징해가지고 이렇게 결혼할 때 오리를 이렇게 원앙세 주잖아요. 원앙세가 원래 이렇게 결코 그렇게 그렇지 않다던데요. 순놈도 바람을 엄청 많이 피고요. 순놈도 기에만 들면 바람 많이 피고 원래는 인터넷 보면 순놈이 바람을 많이 핀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책에서 본 건데 일본 학자가 진짜 이 원앙 암컷과 순놈이 진짜 그럴까 진짜 금술도 좋고 둘만 오로지 믿고 살까 해가지고 암놈이 품고 있는 알의 DNA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순놈이 순놈 말은 30% 밖에 안됐어요. 순놈 말은 뭐죠? 30% 나머지 70% 남의 새끼였어요. 암놈도 뭐죠? 기에만 있으면 바람을 비고 그랬던 거죠. 안 재밌으세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영국에서 사람을 상대로 해봤어요. 영국에서 사람을 상대로 진짜 그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가 아버지의 아들이 맞는지를 DNA 검사를 해봤는데요. 엽기적인 곳은 57%가 남의 자식이었어요. 영국에서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죠. 57%가 그래서 영국 남자들은 그냥 내 자식인 줄 하고 키우고 있지만 반 이상의 뭐죠? 남의 자식이었다. 이게 뭐죠? 영국에서 한 10년 전쯤에 한번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는 뭐라고요? 내 자식임을 뭐죠?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인지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영국의 나라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영국은 유럽에 들으면 특이하잖아요. 결혼도 잘 안 하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프랑스 대통령이 얘기 안 했어요? 걔네들은 이번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대통령궁에 들어올 때 와이프가 없었어요. 누굴 데려왔죠? 여친을 데려왔어요. 나이가 20등이 아니에요. 저보다 나이 많습니다. 할아버지인데 여친을 데리고 들어왔고 결혼 안 했습니다. 여친이 뭐죠? 영분이었어요. 옛날에 기억나세요? 우리 축구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도 와이프 없었죠? 누가 있었어요? 여친이 있었죠? 여친 흑인 여자분 가지고 같이 다녔잖아요. 걔네들은 결혼을 웬만하면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하면 이혼하면 재산을 뭐죠? 반을 뺏겨야 돼. 돈만으로 이혼을 결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내 재산이 뭐죠? 방해당하니까 되게 신중하죠. 프랑스 대통령이 지금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여친이 영분지휘로서 중동지역을 순방하고 있었는데 프랑스 대통령이 이놈이 이름 까먹었네.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찢어지기로 했다. 이제 앞으로는 이 새로운 여친이 들어올 거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뭐죠? 중동지역을 순방하고 있다가 낙동왕 오리알이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기억 안 나세요? 저만큼 기곤하나?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러는데 걔네도 결혼을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유럽 애들이 좀 독특합니다. 이게 이런 얘기죠.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을 사이에 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갑이 바람을 피웠어요. 병 사이에 애일을 낳으면 이 애일을 뭐죠? 혼인의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가족관계 등록부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갑을 사이 난 자식으로 뭘 하게 돼요? 입직을 하게 됐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혼인의 출생자를 뭐죠? 친자로 입직시킨 거고요. 이건 뭐죠? 뭐입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 사이 난 자식이 아니니까요. 다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갑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유는 지 자식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갑이 자신의 자식을 뭐 했어요? 인지했고요. 무슨 말인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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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갑에서 에이로 뭐가 인정이 됩니까? 상속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서자라고 하죠. 서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입직시키는 행위가 뭐이기 때문에? 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요새 미투 많잖아요. 그죠? 미투 그런데 저는 그런 걸 왜 문제 안 삼는지 모르겠어요. 그 유명한 정치인들이 그런 거 많아요. 엉뚱한데 애 싸질러 놓고 싸질러 놓고 뭐죠? 책이 만지고 방치하고 있다가 소송 당하는 거 많습니다. 이명박도 이번에 당했어요. 이명박도 뭐죠? 인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요.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인지해 준 사건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뭐예요? 죄가 넘어가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어떻게 해요? 일종의 미투 아닌가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언론에서 관심 가지고 막 좀 떠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도 넘어가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런데 그 아버지를 찾았잖아요. 그 자식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인지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자식이 맞다 인정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슴 아프게 아버지가 또 어디 갔어요? 깜빵 갔어요. 서글 풀 것 같아. 또 분위기가 봐서는 깜빵해서 죽기 전에 못 나올 것 같죠. 비밀증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는 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자필증서 유언으로 자필증서 유언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둘 다 요시킹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지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게 뭐냐면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해요? 가족들 모아놓고 김변호사가 와가지고 자 회장님의 유언장 읽어드려서 이게 비밀증서인 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언장을 작성할 때 그 내용을 뭐로 한다는 얘기? 비밀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유언장 읽어봤더니 내 재산에서 50억을 개똥이에게 준다라고 써 있고 그 유언장이 증인이 개똥이면 그 유언은 무효예요. 왜냐하면 유언장의 내용과 증인의 증인은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워드로 친 것이 아니라 자필로 썼다면 그때는 자필증서인 유언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자필로 쓰는 경우에 너가 필요 없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섯 가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재미로 말씀드린 거고 여기서 우리가 뭘 캐치하냐면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이 뭐죠? 전환이 강정된다는 거죠. 이 여섯 가지가 다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잖아요. 그렇죠? 양자입적, 친자입적, 인지 다 뭐죠? 가족법상 행위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뭐에 대해서도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의 전환을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유언은 대표적인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의 전환을 뭐하고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정리해볼까요? 무효행의가 요식행이든 불요식행이든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게 원칙입니다. 뭐는 안 됩니까?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 인정합니까? 무효행의 전환을 인정한다. 유언과 같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무엇을요? 무효행의 전환을 인정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측에 4번에 가지고 취인 나오고 대표 예제가 나와있죠. 한번 풀어볼게요. 무효행의 전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행의 전환은 일단 성립한 법률 행위가 무효행의 경우에 비로소 문제됨으로 법률 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때에는 무효행의 전환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겠죠. 여지가 없다. 오죠. 여자가 아니라 여지가 없죠. 다시 말하면 성립조차 안됐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2번 판례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X 유원과 같은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무효행의 전환을 인정합니다. 3번 무효행의 전환은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라고 인정되어야 하고요. 4번 무효행의 전환은 무효행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 요건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5번 판례는 이방 상속 등과 관련된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에 있어서도 무효행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행의 추인이 나오는데 일단 정리를 하고 교제를 볼 건데요. 무효행의 추인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무조건 됩니다. 일단 무효행의 추인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추인할 수가 없는 경우인데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 추인할 수 없고 불공정한 법률 행위 추인할 수 없고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 추인할 수가 없는데 유의하실 것은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은 안 되지만 무효행의 전환은 뭐죠? 인정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데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실제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 문의입니다. 세 가지의 경우에는 가능하고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됩니다. 법점을 좀 읽어볼게요. 139조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에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무효는 뭐죠?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 추인은 뭐죠?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인정할 건덕지가 있는 건 아닌 거죠. 따라서 다시 한 번 보시면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에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인임을 알고 추인한 때론 새로운 뭐로 봐요? 법률 행위를 본다는 말은 추인한다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간에 새롭게 다시 뭐 한 거예요?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인 거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통정허일 표시 가지고 예를 설명해 드릴게요. 갑과 을이 만나가지고 가장매매 통정허일 표시를 하고요. 갑이 을에게 뭐까지를 해줬냐면 등기까지 해줬어요. 물론 가장매매는 통정허일 표시에서 무효고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시간이 흘러갔어요. 나중에 갑이 추인하겠다고 해봤자 이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당사자가 을도 좋다 나도 추인하고 싶다라고 당사자가 모두 추인하겠다고 했다면 이제 갑과 을은 이때 새롭게 다시 뭐 한 것을요? 매매 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새롭게 다시 뭐 한 것을요?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매매 계약을 한 때부터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과거로 뭐 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볼게요. 갑과 을 간의 매매는 변함없이 무효고 을의 등기도 뭐죠? 변함없이 무효니까 을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등기를 말수한 후 새로운 매매 계약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전 등기 받아야 비로소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했죠. 너무나 번거롭죠. 따라 우리 판례는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일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야 그거 말수하고 이전 등기 하느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 무효 있던 것을 뭐죠? 유효화하자. 쌍방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정리하면 비진입표시나 통정어위표시나 의사문흥력자의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됩니다. 그 말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소급하지 않는다는 문제인데 조심할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소급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세 번째 가능하고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유효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죠. 무권대리 행위는 보호인의 입장에서 뭐죠? 뭐입니다. 다만 본인이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 행위는 뭐가 돼요? 소급해서 유효화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셔야 되고요.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168페이지에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핵심 판례는 그닥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일단은 169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의자가 나오죠. 풀어보죠. 추인하에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인 법률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불공정한 법률 행위 추인할 수 없습니다. 니은 번 무권대리 행위 추인할 수 있죠? 디귿 번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 불법 조건이 뭐죠? 조건이 반사해져 있는 경우죠. 반사해져 법률을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죠. 니은 번 통정어의 표시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죠. 그러면 추인할 수 없는 것은 기역 디귿에서 2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의외로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좀 쉬었다가 법률 행위의 취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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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